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뉴스입니다. 다음 주부터 모든 학교에서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이 적용됩니다. 학생들의 학습결선을 고려하고 정서적 피해를 보듬는 게 시급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10대들의 감염 확산세를 차단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첫 소식 박미영 기자입니다. 충북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가 다음 주부터 일상회복에 돌입합니다. 1단계부터 4단계 거리 두기 상황이나 전교생 600명 안팎 규모의 관계 없이 전면 등교하고 소규모 대면 교육 활동도 재개합니다. 이번 겨울방학에도 교육결선을 막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내년 1학기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학교에 확진자가 나오면 원격 수업은 학급이나 학년 단위로 전환합니다. 교육여행은 교육청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부터 100명 미만이나 학급 단위로 재개합니다. 방과 후 학교와 돌봄 교실도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관건은 10대들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서둘러 차단하는 것입니다. 충북에서는 이번 달에만 10대 학생 15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하루 청주에서만 중학교 4곳에서 10여 명이 추가로 확진돼 10대 1,40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능이 끝난 뒤 방역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것도 위험 요인입니다. 수능 학생들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감염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동을 좀 자제하고 한편으로 예방접종을 받으실 거를 겉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 정상화를 위한 일상회복 속에 학교와 학원 같은 학생 생활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 전반의 철저한 방역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